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어떠한 식의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먼저 보시게 되면 그 목차를 먼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당연히 미적분학이라고 얘기하는 대학수학의 과정들을 먼저 보실 거고 두 번째는 어떠한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들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에 관한 수강 대상에 대한 목록도 같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미분적분학, 미분적분학, 미분적분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미분적분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네 번째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대학교의 미분적분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으면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적분학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미분적분학 공부를 할 때 과연 내가 이 단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이 단원에서 잘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부분을 찾아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단원별 고등학교 과정들과 연계되는 과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에 대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보시게 되면 대학 수학에 대한 과정도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은 1학기 과정, 2학기 과정이라고 하는 볼륨 1과 볼륨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볼륨 1이라고 하는 미적분 1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일변수에 관한 미분적분학입니다. 일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하나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변수에 관한 미분적분학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미분적분학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혈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미적분학 1을 공부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2학기 과정에서 공부하는 미적분학 2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우리가 벡터하고 다변수 해석이라고 하는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웁니다. 다변수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벡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벡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변수 해석학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에 있는 학교들은 미분적분학에는 100% 필수 과정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미적분학 2 같은 과정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변수 해석을 많이 쓰게 되는 보통 상경계열 친구들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과계열 친구거나 아니면 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미적분학 2까지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학이 들어있어도 보통 1까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딱 나눠가지고 두 가지로 구성돼서 공부한다는 것만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 수학 과정도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럼 어떠한 학생들이 이 미적분학을 들으면 좋을 건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곧 대학에 입학하는 예비 대학생들이 먼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과 좀 다르게 옛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좀 놀다가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 3주 전부터 약간 쭉 공부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점 자체가 이제 나중에 취업에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1학년 들어가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가 보통 미분적분학을 많이 듣는 주요 대상들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의 학과 경제 경영계열의 신입생 이 신입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비 대학생도 되겠죠. 그런데 뭐도 있냐면 편입생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복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미적분학을 미리 듣고 그 과정을 나중에 이수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미분적분학을 이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편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미분적분학은 100% 나오고요. 거의 미분적분학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 따라서 뭐 선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뭐 공수가 나올 수가 있고 공업석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은 거의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우리가 선대나 공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적분학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나머지도 구할 수가 없고 나머지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공업수학이나 이제 전공수학을 들을 때 우리 기초가 부족한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업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미분적분학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혀 그 미분적분학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공업수학을 공부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단어 1단원이 바로 미분방정식이래요. 그 말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름 자체에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방정식을 풀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업수학이거나 아니면 전공수학에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리 선수과목 자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과학고나 민사고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보통 고등학교 과정 내용을 다 진행을 하고 보통 2학년 2학기부터 보통 미분적분학을 수업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행 학생이 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도 우리 얘기하는 그 미분적분학에 수강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은 왜 미분적분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미분적분학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수학의 기본이 돼요. 일명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뒤에 배우는 뭐 경영학에서 보면 뭐 경제수학이든지 뭐 보험수학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이과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죠. 뭐 해석학이나 아니면 선대나 아, 그러니까 대수죠. 일명 대수 파트나 그 집합적인 것을 좀 공부하는 위상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미분적분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걸 공부할 때 조금 삐걱거리는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그 공대에서 배우는 공업수학 같은 것도 미분적분학을 제대로 이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막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공부하거나 시험 대비할 때 답답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미분적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미분방정식이나 공업수학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과목들이기 때문에 선수과목이라는 건 미리 꼭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리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듣지 않고 당연히 이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 막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막히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정들을 100% 이수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가 돼야 되는 과목이 미분적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분적분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체크할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수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예 전혀 수학과 관련 없는 입문이나 예체능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내가 과를 옮김에 의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겠어.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베이스가 없는 케이스죠.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케이스고 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복학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학을 한 다음에 복학을 했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복학을 하면 긴 기간 동안 쉬었다가 복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예 공부했던 수학적인 내용 자체가 기억이 하나도 없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바로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고요. 요즘 친구들 같이 이제 뭐 질문하거나 같이 물어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것도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많은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미분적분학을 시작하게 되면 정확히 얘기해서는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약간 조금 미분적분학을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초수학이라는 거에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 대한 수학 내용을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본수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등수학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 함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미분적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딱 고등 과정 안에서만 한정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쌓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좀 쌓아놓고 미분적분학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 대학생 즉 수능을 고치고 들어가는 학생들을 하고 약간 좀 같이 겨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 노베이스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초수학이나 기본수학을 가지고 먼저 이수를 하신 다음에 미분적분학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기본 베이스가 있는 케이스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 대학생들 같은 경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수학 강의대에서 우리가 고등수학의 틀을 잡으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과나 문과 같은 경우는 선택과목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원, 수투는 기본공통으로 가면서 확통을 보통 선택해요. 확통을 보통 선택하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수원과 수투를 기본공통감으로 가면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확통 아니면 미적 아니면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과 학생이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문과 친구들이 선택한 거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이 미분적분학을 듣게 되면 우리 문과 친구들이 듣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냐 기하만 드는 친구들이 갑자기 미분적분학을 듣게 되면 미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심화를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이 미분적분을 배우고 간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속도감이 좀 많이 쳐지겠죠. 반대로 미적을 공부한 다음에 미분적분학 간 친구들은 볼륨 1에서는 약간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기하 파트에 있는 벡터 부분이 볼륨 2에 있는 다변수 해석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에 비해서 볼륨 2에서는 굉장히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수학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확통을 제외하고 미적과 기해와 수원 수2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한번 정리해보고 싶으면 기본 수학 강의를 가지고 고등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행렬과 기하와 같은 내용 지금 계속 얘기해보는 거죠. 행렬과 기하와 같은 내용을 아예 혼자 스스로 복습을 해보던지 아니면 기본 수학을 위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참고로 기하는 우리가 현재 있는 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현재 있는 고등학교 책도 기하가 있는데 행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미리미리 행렬이나 기하를 공부해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강좌를 통해서 조금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럼 단원별로 어떤 식의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가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 1에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수학 1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하고 삼각함수의 내용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함수를 미분할 거기 때문에 미분적분 할 거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고 수학 2에 있는 다항함수 미적분, 미적분에 있는 초월함수의 미적분은 다 숙지를 해놓고 가시게 되면 우리가 미분적분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역함수에 대한 미분적분, 아니면 아크사인, 아니면 하이퍼벌릭사인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네들을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10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열의 파트에 대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좀 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 이네들에 대한 기초를 알고 싶으면 수학 1에 있는 수열 파트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시고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까지 공부를 해주시게 된다면 10장의 내용을 처음 공부했을 때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11장, 12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변수 해석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벡터 부분이에요. 벡터 부분. 벡터 부분인데 이 벡터 부분을 약간 원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냥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이도를 많이 유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벡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웃라인에 딱 정할 수가 없어요. 벡터의 뜻, 벡터의 연산, 내적, 외적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아웃라인식으로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하 파트를 공부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 아, 이러한 아웃라인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그 미분적 방학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8장에 좀 막히고 있어. 8장의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조금 모르는 과목이 많아서 그럼 고등학교 내용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과목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찾아서 키치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우리가 단원별의 연계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메이크업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제시하는 미분적 분학 공부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도 같이 공부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 친구들은 보통 필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원서가 딱 있는 상태에서 보통 교수님들이 이제 특히 수학과 교수님들 특징은 필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개요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수업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 자체가 이해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조금 노트 정리를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칠판이나 판서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밑줄을 치는 것보다는 노트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연습 문제를 풀거나 거기에는 예제나 유제 같은 걸 풀 텐데 그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앞에 거를 찾아보면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노트를 만들게 되면 그 노트를 옆에다 펼쳐놓고 필요한 건 찾아보시면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 노트는 나중에 공부하기 위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명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자는 것인데 그 증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수님들이 다루고 있는 증명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이 과정은요 나중에 해석학이나 실해석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수업 때 100% 다뤄주는 증명 과정은 그 증명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게 조금만 틀어줘도 어디가 틀어졌는지를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습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건데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풀기에는 문제가 양이 장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의 연습 문제가 보통 70개에서 8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연습 문제 다 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강의 계획서 안에 그 연습 문제 풀어야 되는 번호들을 써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변형돼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꼭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 애매모호한 개념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약간 이거를 그 시기 갑자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1부터 시작할 것 같으면 0부터 시작하지? 그런 식의 조그마한 그 애매모호한 개념들은 당연히 Q&A,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Q&A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는데 모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피스 아워나 아니면 조교 오피스 아워가 있겠죠. 그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상위 정리나 정리를 증명할 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돼서 이 부분이 증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모호한 개념은 없이 철저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학교 기출이나 이제 퀴즈 같은 것이 있어요. 학교 기출은 어떤 것이냐면 홈페이지마다 학교의 기출을 올려주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보통 올려주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교들이 이제 대학원생 조교들이 그 오피스 아워로 갖고 있는 그 사무실에 보통 시험지를 모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조교한테 이제 약간 그 얘기를 하시면 그 시험지를 복사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출을 좀 봐주시면 학교에서 어떠한 식의 경향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100%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교수님들마다 주어지는 퀴즈들이 있어요. 이 퀴즈들은 100%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거죠. 그 미적분학의 크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 한 시험지로 전체 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과마다 재량으로 보는 학교가 있어요. 당연히 퀴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냐면 이 과마다 재량으로 보는 케이스는 퀴즈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교수님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퀴즈로 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마다 재량적으로 시험 보는 과 같은 경우에는 퀴즈도 100%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하나의 시험지로 전체로 보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퀴즈 자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만 쭉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퀴즈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그 재량으로 보는 학교가 중요한 거고 대신 하나의 시험으로 전체 보는 학교는 학교의 기출 문제 100%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케이스는 한 시험지를 전체를 보는 케이스는 한 교수님이 다 내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 자체가 거의 바뀌지 않아요. 거의 한 5, 6년에 한 번씩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그 한 교수님이 똑같은 유형으로 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기출은 100%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진짜 많은 학생들과 저희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맨날 공부를 한대요. 근데 얘네들을 제대로 하진 않고 맨날 이제 대충대충 공부하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학교에서 맨날 밤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거의 딱 시험을 보면 거의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은 친구도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도 학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통 50에서 60페이지 정도 본다고 친다면 원서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학기에 보는 학교가 200페이지 정도를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험마다 그럼 당연히 양자치도 훨씬 많아요. 양자치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연습문제 양보다 여기 있는 연습문제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주 만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밀리지 않고 그 계획을 딱 잡으신 다음에 최대한 꼼꼼하게 계획을 지키셔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의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하루에 60페이지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거의 머리에 과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맞춰서 정말 공부계획에 맞춰서 짜주셔야 돼요. 정말 이게 안 되면 정말 대학교 미적분학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의 그 성적이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파트니까 꼭 주의깊게 적어놓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가 어떤 것이냐면 미분적분학을 저희가 수강하기 위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봐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미분적분학을 꼭 들을든 안 듣든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요소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수업적인 요소에서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